뭐야, 그냥 초고추장 같아. 야, 맵다, 매워. 뭔 소리야, 기다려봐. 뭐가? 나랑 멍청해. Do it, do it, do it, do it. 아, 조개구이집 너무 좋아. 그러니까, 러닝 멋있겠다. 야, 수유야. 무슨 조개구이집은데 원피스 뭐야. 이거 제니가 맥갈라해서 입은 원피스잖아. 어때? 됐어, 우리가 연예인 옷을 따라 입어. 우리 그냥 일반인이야. 맥갈라? 너 그냥 막걸리나 마셔. 허리에 차량용 방향제를 달고 왔어. 그래. 나는 솔직히 이런 거 찬성이야. 나는 왜냐하면 나 뉴진스 하이뽀이 카고바지. 내가 카고바지 따라서 하니까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그냥 하악질하는 사람 같아. 그리고 그냥 대봉산으로 등산 가는 사람 같아. 뭐래? 됐어. 야, 뉴진스 그런 거 따라하면 우리 뉴진스에 돼. 나이 가면 되는 게 무슨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있어. 나이 미쳤다. 야, 너 갈매기가 요새 똥 쌌다. 나 이거 없었게. 뭐야? 그냥 초고추장 같아. 야, 맵다 매워. 뭔 소리야. 기다려봐. 뭐가? 나는 멍청해. Do it, do it, do it, do it. 이렇게 입으면 좀 환승해야 돼. 이거 봐. 너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 똑같아. 어우, 눈 아파. 똑같아. 어우, 눈 아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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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뭐 온다? 아, 나 진짜. 아니,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호로록 다 다 빠져나가. 아, 나 진짜 인생 에라이 아이씨. 야, 은지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너 아직도 그런 상습몸 말을 써. 고쳐야 되는데. 왜? 말이 곧 품격이야. 그래, 그렇지. 맞아, 맞아. 기분 풀고 빨리 조개구이나 먹어. 그래, 그래, 그래. 맛있겠다. 아, 따가 씨XX 깜짝 놀래. 진짜 조개 같은 경우를 봤는데 진짜. 조개 아가리를 그냥 확 찢어버릴라. 아, 진짜 시원하다. 야, 나 지금 욕장이 할머니 수대국 바보인 줄 알았어. 야, 나 괴수피나. 야, 괴수피나. 야, 괴수피나. 맛있을 것 같아, 음멍만. 야, 그래, 건배를 한 번 하자,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장. 증가구. 어머, 얘 봐라. 야, 전수희 술을 왜 이렇게 먹어, 술도 못 하는 게. 야, 너 그래, 좀 꼬꼬 마셔. 야, 내가 무슨 술을 못 마셔. 뭔 소리야. 야, 우리 셋 중에 술 너가 제일 못 마시잖아. 적당히 먹어. 그래, 너 너무 많이 취하잖아. 진짜 어이없네. 아유, 진짜. 어머, 얘 왜 이래? 야. 내가 무슨 술을 못 마신다 그래. 얘 이상하게 자존심을 부린다, 애가. 너네 술 차 하면 내가 맨날 대리 불러서 너네. 다 태워서 보내주고 그랬잖아. 야, 얘 술 늘었다. 어머, 어머. 진짜 어이없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얘 술이 언제 이렇게 늘었어? 아, 누가 변기 뚜껑을 닫아놨어.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아니야. 야, 야. 화장실 아니야. 야. 네가 타짜에 그 아줌마도 아니고 여기서 오줌을 왜 싸는 거야. 여기 팔띠기가 열린 것도 아닌데. 아유, 타코. 어? 아, 선영이 거의 도착했다고. 아, 선영이? 아, 네가 불렀어? 어어. 아, 근데 선영이가 좀 약간. 아휴, 아니야. 됐어. 야, 근데 너도 진짜 싸이코다. 선영이 불러놓고 왜 욕을 하는 거야? 몰라. 아니. 아니, 왜 그러는데? 선영이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 꼬인 거야? 빨리 얘기, 빨리. 걔가 성격이 약간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유난을 떠니까 내가 약간 좀 안쓰러워서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걔 그런 거 있어. 저번에도 종이에 손비 왔다고 혼자 유난 떨었잖아. 걔가 유난이라니까. 얘들아! 유난이야, 유난이야. 선영이 왔다, 얘. 아, 선영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유, 유난이다, 선영아. 아니, 무슨 조개구이지만다고 소화기를 그렇게 갖고 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소맥기개인데? 와아! 안짜래, 안짜래, 안짜래. 갈 때가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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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다, 맛있다. 선영이도 왔으니까 한잔하자고. 가자, 가자. 한 마디 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정. 증가구. 다 행복하다. 조아. 너무 맛있어. 조아.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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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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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봤어, 봤어? 전 남자가 내 정수리 터치한 거? 야. 미쳤다. 이거 플러팅 터치야. 야, 미쳤다. 이거 정수리 터치하냐. 너가 오늘 누진세 바지 입고 와서 그래. 맞네. 네가 오늘 저거 취장이라 그래. 아니야. 너 오늘 저거 방향제 때문이야. 아, 그럼 뭐야. 화이트 머스크야. 너 때문에 블랙 체리야. 아, 블랙 체리야? 블랙 체리야.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남자들이 막 그런다. 너 어디 아파?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아니, 걱정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얘. 저기요. 진짜. 아, 제 폰번호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머머머머머머머. 나도 해결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조개가 많은데 저희랑 같이. 저기요. 진짜. 아, 난 쟤 죽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저기요. 그쪽에 아무리 그래도. 그쪽에 아무리 그래도. 그쪽 어장의 저. 안주 앞에요. 안주 앞에요? 안주 앞에요? 아니, 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았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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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멍청이. 진짜 멍청이에요, 진짜 멍청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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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희라고 하고요. 저는 마음이 넓고 인심이 깊어가지고 화 같은 거 잘 안 내거든요. 맞아, 맞아. 화로 안 내, 얘가. 오늘 제니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 제니가 아니고 죄인인가? 말씀 너무 재미있게 하신다. 아, 근데 혹시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죠? 서른다섯? 아, 저 스물아홉 살인데 서른다섯 살로 보셨구나. 주름살이 좀 자글자글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크사클이 심해서 그런가? 소희야. 아, 나 모공이 넓어서 그렇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스물아홉 살인데 서른다섯으로 보셨구나. 제 모공 되게 넓거든요. 드론 사실래요? 아니요. 방 세 개 하듯이 두 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때리세요. 때리세요. 어머. 커플 벨트네요. 이것도 우연인가? 빠빠빠빨,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잘 같네요. 혹시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빨간색이 어울리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아,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섹시한데요? 아, 얘 레자라서 그런가? 아, 더워. 섹시해. 아, 더워. 아, 더워. 송충이가 있어요, 송충이가. 아, 이거 제모를. 잠깐만. 여의나루 안 사세요, 저 베렛나루 있는데. 어떻게 라임이라도 같이. 아니요,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 그쪽 분은 좀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조금 뜬금없지만 저는 미녀대회 나갔던 분을 좋아해요. 미녀대회 나갔던 분. 되게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유니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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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